글로벌 생활문화기업 CJ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도전과 혁신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레이트 CJ로 발돋움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 1등 글로벌 푸드 앤 바이어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는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개념의 R&D 연구소 CJ 블러썸 파크를 세웠습니다. 일리의 새로운 미래를 선사할 연구소 CJ 블러썸 파크는 온리원이라는 CJ제일재당의 경영 철학을 철저하게 구현했습니다. 연구를 위한 프라임동과 파일럿 테스트 및 대량 생산 연구를 진행하는 넥스트동이 함께 기술 개발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무엇보다 프라임동의 유엔한 파사들을 보여주는 블러썸 쉐입과 커튼홀 기술 과학적인 선쉐이드는 건축 측면에서 거둔 온리원 철학의 쾌거입니다. 쾌적한 연구 환경을 만드는 미래형 공조 시스템 7드 빔과 유엔한 실험실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봄 또한 연구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하고 연구 분야의 경계를 허물어 발전의 속도를 높입니다. 공간 역시 정직과 열정, 창의를 반영한 온리원적 지향을 보여줍니다. 사무 공간과 실험 공간, 업무 공간과 협업 공간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 연구 공간은 대형 기술 개발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연구원 간 열린 소통을 유도하는 공간들은 기술 개발의 폭발적인 시너지로 전환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숙고하여 비약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들도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공간들은 연구원들이 연구에 완전히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줍니다. CJ 플러섬파크 이전부터 주목받아온 각 연구소가 이제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로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연구소는 다양한 셀 팩토리를 활용하여 바이오 산업의 혁신적인 미래를 선도합니다. 또한 축정별 핵심 사료, 축산 기술 기반, 대형 제품 및 기술집약 고부가 같이 제품 개발로 글로벌 탑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하겠습니다. 식품연구소는 초격차 기술로 대형 제품, 대형 브랜드 육성 및 한식 세계화를 선도합니다. 식품 가공 기술 고도화로 고품질의 편의식과 미래 식량 자원, 차별화된 식품 소재를 개발하고 유용기능성 균주 선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식생활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탑 연구소로 도약하겠습니다. 미래기술 연구소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통해 바이오, 식품 부문 간 시너지 기반의 혁신적인 신사업을 창출하고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융합 플랫폼 미래기술을 개발하여 사람, 동물, 식물의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는 G.J. 플러섬 파크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연구 인프라 위에서 창의성을 갖춘 세계 최고의 연구인자들이 도전하는 경계와 제약 없는 연구는 글로벌 대형 기술로 자라나 인류를 이롭게 하는 초대형 성과를 꽃피울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진기지 그레이트 CJ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시작 CJ 플러섬 파크 이제 시작! 신사업혁 이 시각 세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